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올랐습니다. 5%대 진입까지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. 한국은행이 곧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리면서 빚내서 집산 사람들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. 황민지 기자입니다. 서울의 한 은행 영업점. 대출 창구가 한산합니다. 이 은행의 일부 주택담보대출 상품 금리가 오늘부터 0.04%포인트 올랐습니다.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일제히 상승한 겁니다. 일부 은행은 최고 4.8%에 달하기도 합니다. 현재 대출자 열의 일곱이 변동금리를 택하고 있습니다. 이들은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. 금리가 5%를 넘는 건 시간 문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. 이달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계 대출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. 고용과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가계 부채는 1,500조 원을 넘는 상황에 DSR 대출 규제 시행을 앞둔 지난 한 달 동안에만 가계 대출이 10조 원 넘게 폭증하기도 했습니다.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가계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내수 소비가 위축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가뜩이나 어두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에는 또 하나의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. TV조선 황민지입니다.